이지 총독님 오늘 다 배웠습니다. 갑시다. 복수수 네 가지입니다. 허수단이 복수수 복수수 같을 조건 켈레복수수 네 가지를 배웠는데 먼저 수체계 자 정수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것을 합해서 정수라고 한다. 맨날 까먹었죠. 0도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는 수익선상에 표현할 수 있고 원점 오른쪽이 양의 정수 원점 왼쪽이 음의 정수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유리수란 정수분의 정수골. 분수골인데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약분수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유리수라고 정의합니다. 기약분수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 분모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0분의 3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유리수는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정수와 정수 사이에 유리수가 들어갈 수 있겠고 이 사이에 또 무리수가 들어갈 수 있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 수익선은 꽉 채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수익선은 리얼넘버 실수축이야. 허수는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표현할 수가 없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쪼개지는데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쪼개지겠죠? 이게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이게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쪼개집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됐나요?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수. 이게 줄줄줄 나와야 돼. 안 보고 줄줄줄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수학 좀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양의 정수는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허수 단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카르다 노노가 제곱해서 음수되는 새가 있을 거야? 존재할 거야? 먼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얘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가 아하 그것을 허수라고 하자. 이미지 너리 넘버. 상상의 수라고 하자. 근거는 뭐냐면 어차피 수지선 위에 표현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상상하는 수겠지만 어차피 모든 수는 실수도 상상의 산물이다. 허수도 상상의 산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학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상상의 수. 크기와 대소가 없어. 크기와 대소가 없어. 대소가 없어. 그런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i를 뭐라고 하면 허수 단위라고 하고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플러스 i가 1수 있고 마이너스 i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이것은 루트 9i이다. 그래서 3i가 들어있고 루트 1이 이제 마이너스 루트 8i이다. 그럼 마이너스 2루트 2i이다. 루트 1이 음수가 있으면 i로 빼내라. 이제는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야. 허수라고 배웠기 때문에. 확장됐기 때문에. 복소수는 이미의 실수 a, b에 대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 i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복소수의 기본 형태다. 그때 이 a를 실수부분, i 앞에 곱해진 이 부분을 허수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복소수는요. 실수와 허수로 쪼개집니다. 그럼 실수를 배웠죠? 그럼 벌써 여기에서 b가 0, i가 없어지면 실수가 되는 거고, b가 0이 아니면 허수는 b가 0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때 두 개가 쪼개집니다. b가 0이 아니면서 a는 0이야. 그럼 순허수가 되겠지. 그때 순허수를 제곱하면, 이 순허수를 제곱하면 0보다 작은 무슨 수가 돼? 얘는 실수가 된다고.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실수가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곱해서 실수된 수, 반드시 실수된 건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와 허수의 두 가지. 여기까지 배웠고, 복소수에서 서로 가질 조건은 우리가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이 있을 때만 조건이 성립한다. 그때 a 플러스 b, i는 뭐다? a는 0, b는 0이다. 그리고 a 플러스 b, i가 10 플러스 b, i 같으면 끼리끼리 법칙. 실수비끼리 같고, 복소비끼리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켤레버스 수는 정의가 a 플러스 b, i가 있는데 쫙! 막대기를, 바를 그리도록. 저걸 바라고 합니다. 바. 막대기, 바. 어? 쭈쭈, 바. 어? 뭐, 무슨 바.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 그러면 이 플러스가, 이 플러스가 뭐가 된다? 허수부가 마이너스가 된다. 허수가 마이너스가 된다. 허수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허수부군의 부호를 바꾼다. 이게 텔레버스의 정의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